안녕하십니까 하트임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고 놀러가고 싶다고 생각드는 그런 날씨네요 차는 지금 많이 더운데 밖에 지금 한 26도 정도 오래 지키고 있네요 참 이런 날은 봄바람도 따뜻한 봄바람 맞으면서 사보자 사보자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놀 땐 놀고 일할 땐 놀고 일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건축물을 좀 좋아합니다 색감이라든지 건물 외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가격이 이것도 확 빠졌어요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손님 전화가 확실히 저번달과 이번달 차이가 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미팅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걸 빨리 사라 부추기는 건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요렇게 가격이 빠진 집들은 지금은 눈여겨보시고 진행을 하셔도 좋을만한 매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매물 내가 또 영상을 촬영하러 영상 촬영하러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요즘에 대출 빼면은 이자 빼면은 수익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남습니다 그리고 내 자본금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건물 자체도 신축에 에레베이터 있고 정말 감각적이게 누구나 좀 좋아할 것 하지만 흔한 건물과 또 다른 느낌의 건물이고 주인 세대도 지금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실 분들 내용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 미군부대 미군부대 끼고 있는 쪽인데 미군부대에서도 대구로 땅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쪽 활주로 서쪽 활주로도 도로가 다 뚫리는 그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바로 동쪽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는 이 건물 뭐 세입자들도 그렇고 뭐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아 이 건물은 기획에 딱 남을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니까 현장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자 이 건물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 바로 앞쪽이 이제 가든호텔입니다 예전 가든호텔이고 가든호텔 앞에 도로변 도로변에 제가 나와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요 이 가든호텔 바로 뒤편에 위치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저기 건물 보이십니까 저 건물인데 여기 건너가서 제가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왔구요 골목은 여기 이제 진입한 6m 도로입니다 오늘 건물은 접하고 있는 도로가 이 길 6m 이게 동쪽이구요 그리고 북쪽 6m 길 코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도 건물도 뭐 예전에 지금 여기 앞쪽에 보이는 저기 빨간색 적벽돌집 보이십니까 오늘 건물도 저런 색감의 벽돌로 외벽을 마무리했는데 영상에서 보면 뭐 옛날 건물이나 지금 건물이나 똑같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현장 나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이 색감이라든지 느껴지는게 완전 다릅니다 뭐 영상에서는 뭐 이 집 벽돌이나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집 벽돌이나 같이 볼 수 있지만 정말 완벽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건물은 아우 높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지어져 있는데요 6층은 옥상택이고요 실질적으로 대량성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코너 건물 접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앞쪽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저기가 미군부대의 활주로입니다 활주로에서 활주로를 대고 시에 땅을 좀 내주고 저기 도로가 생겨나죠 그러면 대명동에서 봉독동 그리고 수승구로 이어지는 그 길목이 훨씬 더 또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노오리네일이라고 네일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다고 하니까 여기 세입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이쪽으로 4대 주차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비가 오더라도 비가 비를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세입자들 안쪽에 주차해 놓으면 비 안 맞고 실내 주차장처럼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쪽으로도 주차가 한때 주차가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총 주차라인은 5대 그어져 있지만 밤늦게 주차할 때 없으면 입구 쪽에 여기도 한때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남구가 보면 거리가 참 깨끗해요 남구 중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 이렇게 도로 청결 상태 평가를 하는데 남구가 항상 1등을 한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깨끗한 거리에 코너변에 있고 그리고 건물을 좀 남쪽으로 밀어서 지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넓게 또 확보가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건물이 6층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건물이 엄청 커 보이는데 대기 평수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실속 있게 구조를 잘 뺐구나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일단 내부 2룸과 3룸 보여드릴 방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1층 복도에도 이 문양을 외벽에 창틀과 동일하게 내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에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에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타고 제가 3층에 2룸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3룸이 있는데 3층 2룸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여기 1호 2호 3호 이렇게 3개의 호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중간에 2호 2호 제가 문을 일단 닫아서 복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복도 공간에 이렇게 문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세련되게 복도도 마감을 해 두셨고요 이렇게 3개의 호실이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호는 1룸이고요 그리고 2호는 2룸 3호도 1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층고 4층도 똑같이 1룸 2룸 1룸으로 3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기 2룸 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2룸은 3현동 중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1갈 소등 스위치 이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방에 불을 켜놓고 나왔다 그러면 신발은 신었는데 다시 또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 끄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이 스위치 하나면 안쪽까지 불이 이렇게 다 꺼지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구조 그리고 이분은 대구에서 건축을 오래 하셨고 또 젊은 감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세입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조도 잘 빼두셨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거실 옆에는 세탁기 놓고 천장에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요즘에 1인 가구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직접 요리해 먹고 뭘 음식도 자주 해 먹고 이런 주방 집기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또 장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는 주방 싱크에만 장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 장까지도 굵직하게 하나 짜두셨네요 여기도 여긴 뭐 옷 같은 거 걸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환기창 하나 딱 빼놓으셨고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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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방인데요 방과 거실 사이즈 보면 누구나 어느정도 다 만족하고 한 1인 2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2룸 구조 그리고 아래층에 3룸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2층으로 내려올게요 자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정면에 1호 1호 여기 3룸이고요 2호 여기는 2룸 구조입니다 여기 3룸 제가 들어가봤다 왔는데 이 구조도 참 친후모부 살기 딱입니다 현관대로 서면 안쪽으로는 아까 전에 봤던 2룸 2룸과 비슷하죠 2룸에서 여기 또 방한칸 더 방한칸 더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물론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 택인데요 안방에도 보면 한쪽에는 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룸도 보면 신축 건물에 이런 옵션이 없는 집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쪽 벽에도 장을 다 짜 넣어 두셨네요 이불이라든지 옷 같은 거 보관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쪽 마주하는 쪽에 뭐 쇼파 놓고 이쪽에 TV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천장에 간접등도 하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이렇게 환기창도 하나 빼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2층과 동일하게 한쪽 벽을 장으로 가득 채워 두셨습니다 그리고 3구 콕탑 레인지도 넣어 두셨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기가 빨래 넣을 수 있는 구조이네요 빨래는 세탁실 세탁실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세제 같은 거나 아니면 빨래함을 여기다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빨래를 여기다 벗어놓고 바로 세탁기에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건물 주인세대는 지금인데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까지 못 보여드린 점 참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살아야 되니 지금 당장 아니라도 살아야 되니까 보고 싶다 하시면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릴 시간을 맞춰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4개 투어룸 3개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172제곱미터 건물 442제곱미터 대지구평사 한산시 51.9평 건물 134평입니다 22년 8월 22일날 중국이라는 건물이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7억 8천에 임대보증금 3억 5,2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인수가 3억 6,800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496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약 74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이 매물 최대한 주인분이 조건을 맞춰봐 주신다고 합니다 매수자분이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한테 제시를 해달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금액을 맞춰 주실런지는 실매수자분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금액 금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분한테 가격 조절 좀 되냐 물어보니까 주인분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매수자분에게는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맞춰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조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1층에는 상가 그리고 2층에는 투룸 하나와 스리룸 하나 있고요 그리고 3층과 4층은 동일합니다 3층과 4층에는 원룸 두 개와 투룸 하나 그리고 5층이죠 5층에는 주인세대 독채로 옥상까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는 제일 위층 독채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 내부 인테리어 주인세대 구조까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내용의 건물이니까요 영상 참고하시고요 이 건물 직접 보러 나오시면 건물 색감도 굉장히 고급지고 예쁩니다 더욱 마음에 드실 거라고 느껴지는 건물이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최대한 맞춰봐 드릴 자신있는 건물이니까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